성에너지를 올바로 봐야 돼. 가해자 피해자가 아니라 우주를 만드는 에너지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일도 하고 세상에 좋은 일도 하고 사람도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몸의 건강도 유지하고 또한 건전한 성에너지로 성을 인정하고 남녀 사이에 그런 성을 잘 즐기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의 기열이 순환이 되면서 모든 차크라가 뚫리고 잘 운행돼서 병이 치유가 되죠. 자 여러분 오늘은요. 성관념에 대해서 성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국인들이 제일 심하게 거부하고 수치주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성관념이에요. 식욕, 성욕, 수면욕 세 가지가 인간의 기본 욕구인데 이 중에서 식욕이랑 수면욕은 그래도 잘 인정해요. 그렇죠? 나 배고파. 나 졸려. 이러죠? 근데 나 섹스하고 싶어. 성욕이 올라와서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절대 인정 못해. 너무 수치스러워. 그래서 그 성욕, 성적인 욕구. 이성한테 육체로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이 올라오면 막 수치주거나 아니면 너무 무서워서 그 마음을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자들이 이렇게 성욕이 올라왔을 때 어떤 남자를 이렇게 보면은 여자들이 그 남자가 그냥 무서울 때는요. 그 사람이 성적 욕구가 올라왔을 때 무서워요. 나 사랑받고 싶어. 이 마음이 올라왔어. 육체로 사랑받고 싶어. 이 마음이 올라오면 그걸 보면서 내 무의식 속에 육체로 사랑받고 싶은 성관념인 내 여자가 내 여자를 수치스럽다고 버렸는데 밖에서 남자를 통해서 보여줘. 그러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밤에 이렇게 길을 걷다가 뒤에 아무도 없는데 뒤에 어떤 남자가 쫓아오면 나를 쫓아오는 거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옆으로 갈 수도 있는데 정말 나를 쫓아서 덮칠 것 같지 않아.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무서운 거야. 그 애고가. 성을 무서워하는 애고가. 성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무서워하면 어떻죠? 피해자죠. 성적 피해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있어요. 공명의 원리에서 음과 양이 끌어당기죠. 그렇죠? 그래서 성에 대한 가해자가 큰 사람과 성에 대한 피해자가 큰 사람은 머리로는 서로 싫어하고 무섭다고 하는데 몸은 어때요? 끌어당겨요. 좋지. 극강의 가해자와 극강의 피해자는 음과 양이니까 자석이 N극과 S극이 끌리지. N극과 N극, S극과 S극은 안 끌리죠. 그렇죠? 딱 끌어당겨요. 그래서 희한하잖아. 성폭행을 당하는 여자분은 무의식 속에 피해자 애고가 아주 큰 거예요. 그러면 성적 가해자를 불러들이는 거야. 우연은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우주에. 마음 차원에서 보면 모든 게 다 머리로 해석을 못해서 그렇지. 다 원인과 결과가 다 드러나 있는 거야. 그냥 끌어당겨요. 그리고 나는 머리로는 싫다고 하지. 하지만 몸은 좋은 거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생기는 거야.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성적인 가해자, 피해자가 다 버려진 사람은요. 밤에 이렇게 혼자 갈 때 뒤에서 남자가 앞만 쫓아와도 아무렇지도 않고 쫓아오지도 않아요. 끌리지를 않아. 성적으로 당한 피해자, 여자가 있어야 가서 딱 가해를 하고 싶은데 그게 없는데 아무런 욕구가 안 올라온다. 이게 다 마음의 영향인 거야. 성을 너무 인정 안 한 이유는 여러분 성적인 가해자, 피해자가 되게 크니까 그걸 통해 엄청 상처받았거든.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네가 성폭행했지. 네가 성 추행했지. 하고 이렇게 공격당할까 봐 두렵고 여자들은 막 피해자가 될까 봐 두렵고 그런 경험 정보가 조상 대대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깨닫기 전에는 무의식 속에 성적인 가해자, 피해자 애고가 크든 적든 다 있거든. 그래서 너무 수치스러워 성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을 똑같은 눈높이에서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그걸 얼마든지 기꺼이 봐요. 근데 왜 성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할까. 성을 가해자, 피해자로 보거든요. 왜? 우리 나라만의 특별한 그게 전유물 같은 관념이야. 우리나라는 어때요? 남전협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한테 욕구가 올라와도 그렇게 얘기하면 옛날에 심하게 얘기하면 여자한테 그랬죠. 그렇게 남자를 밝히면 남편 잡아먹었거든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창녀 같은 여자 이렇게 비난당했어요. 욕구를 참아야 됐고 남자 같은 경우는 그게 허용이 됐고 남자는 원할 때는 언제든지 여자를 취했고 그러니까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 이 등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수치당한 여자, 수치주는 남자 그래서 언제 또 수치당할지 몰라 복수당할지 모르는 남자 가해자, 피해자 눈으로 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이 그렇게 무섭고 수치스러워 버리게 되죠. 인정을 안 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는 좀 개방적인데 우리나라는 성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왜? 반드시 공격당하거든요. 성의 피해자가 돼도 공격당하고 가해자가 돼도 공격당해. 성폭행을 당해도 내가 피해자예요 얘기를 못해요. 왜? 너 더럽혀졌구나 이렇게 비난해요. 가해자는 물론 얘기를 못하고 너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되고 그걸 굉장히 터부시하는 거죠. 그 성에너지를 인정을 못해서 괴로움을 겪고 살아요. 왜? 인간은 성으로부터 태초에 생겼거든. 남녀의 교합으로. 섹스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에너지에서 모든 에너지는 나와요. 여러분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일을 한 모든 영웅들과 인생의 대가들을 보세요. 다 성에너지가 쎘어요. 그 성에너지를 인정해주고 그 성에너지로 여러 가지 업적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 성에너지를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고통 겪죠. 엄청 그 에너지는 쎄요. 왜? 우주를 만드는 에너지야. 여러분이 우주란 말이야. 자 우주가 멸망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정답 아는 분? 우주가 멸망할 때가 언제죠? 내가 죽을 때요. 뭐 1900 몇 년 2000 몇 년이 아니고 내가 죽으면 우주는 있어 없어? 없지? 그게 내 존재가 바로 우주를 만든다는 증거예요. 우주가 있으려면 내가 있어야 돼. 이 애고가 우주야 알고 보면. 그런데 내가 죽고 나서 뭘? 뭐 이래. 2000 몇십 년에 망한대 그래서. 지구가 멸망한다고 무섭대. 그 전에 네가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 너는 지구 우주 멸망이다? 어쩌나. 여러분이 우주란 말이야. 섹스에 의해서 우주가 생기는 거야. 소우주인 여러분이. 그런데 여러분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지. 그 성에너지를. 그리고 이 우주가 생기려면 만물이 음향오행으로 만들어졌지. 우주 자체가. 그래서 섹스로 통해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 에너지를 인정하네. 성에너지를. 엄청 공격당하자. 그 에너지는 무지무지 세요. 인정 안 하면 죽을 병도 만들어요. 그 성에너지를 충분히 운행하는 사람은 절대 죽을 병에 안 걸리고. 자유롭게 살죠. 자유로워지지. 그걸 거부하는 사람일수록 아주아주 지독하고 병에 걸리고 불행하고 힘들어요. 아주 기본인 마음이니까. 그 마음이 가장 큰 기본 에너지예요. 그게 엄청 왜곡돼 있단 말이야. 그 성에너지가. 인정을 안 하고. 피해자, 가해자로 보니까. 잘못된 문화와 간습 때문에 그렇죠. 그 관념들을 전부 청산해서 성에너지를 올바로 봐야 돼. 가해자, 피해자가 아니라 우주를 만드는 에너지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일도 하고 세상에 좋은 일도 하고 사람도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몸의 건강도 유지하고. 또한 건전한 성에너지로 성을 인정하고 남녀 사이에 그런 성을 잘 즐기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의 기열이 순환이 되면서 모든 차크라가 뚫리고 잘 운행돼서 병이 치유가 되죠. 불치병 환자도 그 에너지만 잘 운행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요즘 사회 현상 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뭐예요? 섹스리스 부부들이 늘어나. 그럴 때 인터넷 뉴스 보면요. 여러분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 뭐 섹스 안 해도 살지. 못 산다는 걸 모르는 거야.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안 괜찮아요 여러분. 아주 기본이 성에너지인데. 그리고 또한 결혼을 안 한대. 그리고 섹스가 귀찮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아예 이제는 자유행위도 안 한다고 그러고 욕구 자체를 말살시켜 버리는 문화로 가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왜? 성을 그렇게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몸이 성에너지는 그냥 올라오게 돼 있어요. 왜? 몸 자체가 성에너지예요. 섹스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음향오행으로 파동하면서 온몸이 환희에 잠겨 있는 거예요. 만물은 스스로 섹스하면서 음향오행으로 파동하면서 황홀경에 잠겨 있는 거예요. 인체도 그래요.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걸 무화지경이라고 해서 알게 돼요. 우주의 섹스 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욕구 불만이 없고 누르지 않아요. 성에너지를 그냥 그 속에 있는 거야. 근데 그걸 계속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첫째 무기력해져요. 인생이 살맛이 안 나. 괴로워. 짜증 엄청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짜증 부리는 사람들 노초녀 이스테리라고 하죠? 예전에 막 나이 든 노초녀들이 짜증 부리면 할머니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쟤 시집 보내라. 이게 그 말이에요. 그 막 사랑받고 싶은 성욕이 올라오면 그 욕구를 성에너지를 버리는 거야. 누르고 참아. 그러면 막 몸을 공격해요. 살기가. 우주 만들어 우주 만들어. 행복을 만들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막 아프지. 그 살기로. 짜증이 나는 거야. 귀찮고 막. 뭐가 괴로운지 모르겠는데 괴로워.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병이 들어요. 그래도 참아 고집부리고 병이 들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욕구불만에 빠져요. 그 욕구불만에 빠지는 게 뭐죠? 열등감이 잘 올라와. 열등감이. 성적으로 완전히 만족한 사람은요. 내가 돈을 못 벌건, 지위가 없건, 못생겼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열등감이 별로 없어요. 행복하니까. 여러분이 열등감은요. 불행할 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약국할 때 그 동네에 아줌마가 한 분 살았는데 남편분은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우리 약국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었어. 그래서 남편분이 거기서 꼭 내려. 6시면. 7시인가? 그러면 그분이 뽀얗게 화장하고 약국에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나가서 남편을 맞이해요. 근데 그분이 뭐 그렇게 이쁘고 뭐 이런 분이 아니야. 근데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행복한가 봤더니 365일 남편을 계속 기다려요. 거기서. 특히 비오는 날 같은 데는 우산 쓰고 기다려. 그럼 남편이 딱 내리잖아요. 그럼 부인 어깨를 그렇게 다정하게 알아. 둘이 이렇게 눈을 보면서 웃으면서 서서. 제가 얼마나 부러웠겠어? 그래서 어느 날 그분이 왔길래 두 분은 왜 이렇게 금술이 좋아 이랬더니 막 웃으면서 수집게 뭘 하냐면 난 우리 남편 없으면 잠을 못 잔다고. 그래서 출장을 가면 밤에 온대요. 부인 무섭다고. 와서 안아주고 또 새벽에 가고. 금술이 좋으니까 어떠냐면 불만족이 없는 거야. 한 번도 불평불만 하는 거 들은 적이 없고. 뭐 남편 혼자 학교 선생님에서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그쵸? 늘 살림살이가 쪼들리지. 그치? 그래도 행복하고 열등감도 없고 모든 게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야. 그때 직접적으로 내가 못 물어봤어요. 지금 같으면 내가 물어보지. 아 섹스에 만족하는구나. 이렇게 물어보겠지만 그때는 저도 관념이 두텁고 성에 대해서 물어보지 못했지만 그 분께서 나한테 얘기할 때 얼굴이 팔그스레 하면서 부끄럽게 얘기하는 속에 그게 있었어요. 아 성적으로 부부 생활이 굉장히 원활하구나. 자유로운 거지. 거기서 충분히 에너지 휴식을 취하면서 그 활력을 얻어서 내가 생활 속에 나가서 멋지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 가장 원초적인 애기로 돌아갈 때가 언제냐. 섹스할 때거든요. 밖에서는 나가서 어허 내가 국회의원입니다. 내가 장관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회장입니다. 이러다가 집에 오면 어떻게 되죠? 애기가 되잖아. 여보! 이렇게 하면서 밤에 빨가벗은 애기가 돼서 그렇죠? 아무 소리나 막 내면서 장난을 치면서 이쁘다고 막 뽀뽀를 하면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애기의 에너지가 자유롭게 발산이 되고 충분히 휴식을 얻은 다음에 나가서 또 세상에 나가서 어른으로 멋지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와서 섹스할 때도 딱 폼을 잡고 넥타이 메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많이 그렇죠. 여러분 그런 부부 생활이나 이런 거 긴장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긴장하면서 남자분들은 여자를 꼭 만족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자들은 뭔가 이 남자가 날 어떻게 여길까? 굉장히 관념적으로 긴장하면서 그런 성관계를 해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하는 거야. 왜 안 하는 게 나? 피곤하니까. 그거 또 다른 노동이 되고 있어. 노동이 아니라 즐거움이고 휴식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 휴식이 안 되는 게 뭡니까? 성에 대해서 가해자, 피해자로 보는 거야.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 맞게 좀 남편 앞에서 자유로운 여자가 되면 이 남자가 나를 과거에 많이 그랬던 여자 아니야? 이럴까 봐 두렵고 그렇다고 또 너무 나무 막대기처럼 가만히 있으면 너는 왜 이렇게 멋이 없니? 하고 버릴까 봐 두렵고 이래도 저래도 두려운 거야. 남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여자를 만족 못 섞이면 난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너는 열등하구나? 이 소리 들을까 봐 두렵고 피해자, 가해자 공격받을 거라고 느껴요. 잘 못하면 공격받을 거라고 아주 심하게 성적인 피해자, 가해자가 그 애고를 청산해야 그래야 수치도 내려가고 건전한 성생활을 즐길 수 있고 그때 그 성에너지를 허용하면서 애기가 돼서 마음껏 발산해서 자유로워져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거기서 만족감이 올라가고 여러분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성관념 그게 두터운 만큼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도 그쪽으로 가는데 많은 분들이 자기의 성관념을 인정하고 성적인 어떤 새로운 인식의 지평이 열려서 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인식하고 인정하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과 앞으로 종종 성에 대한 담론 식구군 토크를 앞으로 자주 들어갈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니까요. 한 번에 깨지지 않고요. 강의를 통해서 서서히 이렇게 알아차리고 성만 열려도 여러분이 굉장히 활력이 좋고요. 아주 아름다워질 거고 생생해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섹시한 남자 여자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무의식 속에 엄청난 원초적인 섹시한 여자 남자가 들었어요. 음량은 우주는 섹스 자체니까요. 여러분 모두 다 섹스 자체예요. 신비롭고 매력적이고 멋지죠. 인정하면 자 여러분 더 이상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무의식 속에 자기 성애고를 한 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